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추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진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촉법소년 범죄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 10살부터 13살까지가 형사재판에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 3년 사이 48% 늘었습니다. 이들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데요.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 수준의 처벌입니다.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면서요? 얼마 전 한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면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면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10대들이 많이 쓰는 SNS에 소년원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관련 기시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군에 입대하듯 소년원에 가기 전에 친구 머리를 미뤄줬다거나 또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는 등 후일담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추자는 입장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도 TF를 꾸려서 곧 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적어도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예방 효과 또는 청소년들이 비행 제어 효과를... 하지만 그런다고 범죄가 줄어들겠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네, 처벌 연령을 한두 살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특히 만 10살과 11살 범죄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두 살을 낮추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이 찍힐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8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요. 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줄어들때 비행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국민들의 감정에만 의존을 해서 나이를 내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역효과 있습니다. 역효과 있을 것이다. 듣고 보니 처벌도 처벌입니다만 교화 시스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군요. 네, 선진국들은 아이의 처벌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의 경우 미국은 부모가 함께 상담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또 독일은 소년 재판을 아예 하지 않고 청소년청이라는 부처로 보내서 방황하는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거치지 말고 청소년 범죄율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